네, 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JLPT 필학격 보장반을 맡고 있는 이희진입니다. 오늘은 JLPT 엠보 파이널 특강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의 즉시응답 파트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의 즉시응답 파트는요. 청의 가장 마지막 문제인 4번에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요. 총 8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흐름은요. 짧은 문장을 듣고 곧이어 바로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3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즉시응답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그럼 1번부터 저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치방 오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라고 했는데요. 오사키니라고 하면요. 먼저 라는 뜻입니다. 시츠레이시마스라고 하면은 신뢰하겠습니다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 하면은 먼저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먼저 돌아가야 할 상황에 자주 사용되는 인산말인데요. 특히 회사에서 일 끝날 때, 퇴근할 때 자주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보기 1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치, 이때기마스라고 했죠. 이때기마스라고 하면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뜻이죠. 니, 오츠까레삼아 되시다 라고 하면요. 수고하셨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상 노이타시마시대 라고 했는데요. 노이타시마시대라고 하면요. 천만에요. 즉, 감사 인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요. 오츠까레삼아 되시다 라는 수고하셨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가 하나세ます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가 되겠죠. 그 얘기는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선택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치 보시면은 하나시대쿠다사이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나쓰라고 한다면요. 이야기하다가 되는데요. 그 뒤에 태쿠다사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 해주세요 의뢰의 부탁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시대쿠다사이 하면요. 이야기해주세요가 되겠죠. 자, 니. 니는요. 스코시나라 되키마스. 스코시나라 되키마스가 있는데요. 자, 스코시 하면은 조금이라는 뜻이고요. 나라는 뭐뭐라면이죠. 자, 그래서 스코시나라. 조금이라면 되키마스. 할 수 있습니다.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요. 에, 이, 되스요. 에, 이, 되스요. 네, 좋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중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중국어 할 수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은 몇 번일까요? 적절한 응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조금이라면 가능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로이로 오세완이 나리 마시다. 이로이로 오세완이 나리 마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로이로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오세완이 나리 마시다. 라고 하면요.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여러모로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치보시면요. 하이, 와까리마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와까리마시다는요. 알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니는요. 이에 나이져브 되스요. 이에 나이져브 되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 되겠죠. 자, 3번 보시면요. 고치라 코소 아리가또 고자임마시다. 고치라 코소 아리가또 고자임마시다. 보시면요.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산말로서 사용되는 표현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3번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가 되겠죠. 정답 3번 체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자, 부유야스미니 군이에 카었따라 나뉘오 심아스까? 부유야스미라고 한다면요. 겨울방학이 되겠죠. 겨울방학에 군이에 카었따라 자, 타라는 뭐뭐한다면 이라는 조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나라에 돌아간다면 그 얘기는요. 모국으로 간다면, 모국으로 돌아간다면 나뉘오 심아스까? 무엇을 할 겁니까? 가 되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 도모다치니 아우 주몰이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모다치니 아우라고 하면 친구를 만나다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주몰이데스 하면요. 뭐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일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친구를 만날 생각입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니는요. 카이 따호우가 이데스요. 카이 따호우가 이데스요. 가 되는데요. 자, 타호우가 이데스라고 한다면 뭐뭐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뭐뭐하는 쪽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가 되겠죠. 자, 그럼 3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3번은요. 이치의 가이리마생레시다. 이치의 가이리마생레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생레시다는요. 뭐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뭐뭐해 받을 수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마다씨 너에게 펜을 빌려 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야마다씨 펜 빌려 줄 수 있어? 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1번부터 보시면요. 에, 노우소 에, 노우소가 있는데요. 에, 노우소라고 하면요. 네, 여기요. 여기 받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2번은요. 이거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그 얘기는 네, 빌려주세요. 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에, 요가 왔다 됐으네. 에, 요가 왔다 됐으네라고 하면요. 네, 다행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잘됐네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펜 빌려줄래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뭘까요? 1번, 네, 여기요. 라는 에, 노우소가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늘 배운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YBM, JLPT, 필합격 보장반의 이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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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